레이건 대통령이 재임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프랜시스 그린이라고 하는 83세된 시골에서 사는 할머니가 어느 날 백악관에 나타난 거예요 이 사람 너무너무 가난해서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을 연명해 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레이건 대통령을 좋아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리더십 또 레이건 대통령의 영화까지 너무나 좋아하는 분인데 레이건이 TV에 나오면 너무너무 좋아해서 채널을 바꾸질 않아요 레이건이 속한 공화당에 매달 1불씩 기부금을 보냅니다 수 5년 동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거를 앞두고 백악관에서 정치모금 파티를 노는데 이 할머니가 나타난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니까 경비원이 이름을 대십시오 죄송하지만 할머니는 명단이 없네요 기부금을 안 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화가 난 거예요 무슨 소리 합니까 내가 매월 1불씩 내가 몇 년 동안을 냈는지 모르는데 기부금을 안 내다뇨 사실 백악관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기부금을 어마어마하게 한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데 이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막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이 백악관의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 모습을 보고 대통령에게 얘기한 거예요 레이건 대통령이 할머니를 나의 대통령 집무실로 데려오십시오 그래서 비서실장이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거기에 쟁쟁하고 기라성 같은 거물급 인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이 할머니랑 40분간을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백악관 비서실이 초비상이 됐습니다 비서실장이 카카 노인을 격려하는 것도 좋지만 어쩌자고 저렇게 중요한 분들을 기다리게 해놓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릅니다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격려하다니요 무슨 말씀을 내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 할머니의 순수한 사랑의 고백을 들었어요 내 삶에 힘이 나는 고백이 신바람이 나는 겁니다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떤 공격을 해도 나는 버틸 수 있고 이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얻었단 말이요 나는 너무너무 지금 기분이 좋아서 이 할머니를 통해 몇백만 달러를 얻은 것보다 기부금보다 더 귀한 것을 내가 얻었단 말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프린시스 그린 할머니처럼 진실한 사람 겸손하고 깨끗한 사랑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살 수 있는 힘을 넘어졌다가도 낙심되었다가도 이겨낼 수 있는 신바람 나게 살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누가 좌정승하느냐 누가 오른쪽에 앉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 곁에 가장 높은 자리가 될 것이냐 누가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이냐 예수님의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십자가 치러 가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이 제자들을 놓고 길 가시다가 멈추어서서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다가 얘들아 너희들 어린아이 같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 갈 수가 없다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 어린아이 같은 자를 실족시키면 차라리 연자멧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지 어린아이가 되어야 천국 간다는 얘기는 아니올시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는 얘기는 어린아이 속성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철딱스건이 없고 아직도 무지하고 모르는 그런 면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의 순수하고 깨끗한 면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이 된다는 것은요 계산 잘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계산을 못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합니다 어른들은 척하지만 어린아이들은 체척을 못해요 그냥 있는 그대로요 없으면 없고 있으면 있는 거고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 앞에 싸우겠다고 달라드는 어린아이는 없어요 어른들은요 힘없어도 있는 채 하고 막 대듭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세계의 순수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속성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하면 아멘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큰 자가 되느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가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 같이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8장 3절 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자 여기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이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는데 헬라우로 낮춘다는 말이 타페이노우라는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멸시와 천대와 군력을 당하면서까지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여러분 이렇게 멸시와 천대와 군력을 당하면서도 부끄럼을 당하면서도 겸손을 잃지 않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그러면 너희가 마음의 쉬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세상에 질병의 짐, 인생구의 짐, 죄의 짐 많은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쉬움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쉬움은 예수님의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몽예를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3년을 사랑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립니다 사랑했던 수제자도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도망쳐버리고 그런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려갔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려면 이렇게 멸시천대받고 사랑했던 이에게 다 버림을 받았던 예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 지고 끊임없이 골고달을 향해 걸어가셨던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워야 된다 그분을 왕으로 모시고 그 겸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는 성도 그분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어떻겠습니까? 나기를 탄, 나기 새끼를 탄 거예요 옛날에는 개선 장군들은 군말을 타고 옵니다 수많은 병졸들을 거느리고 보란듯이 뻐기면서 옵니다 그런데 만왕의 왕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는 어린 나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거예요 최후의 만찬에 밥 먹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팔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발을 씻깁니다 가론유다의 발을 씻깁니다 곧 자기를 두고 도망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면서 자기에게 맡긴 자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런 겸손을 닮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의 주와 스승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샌들 씻고 다녔 것 제자들 다 샌들 씻고 다닌 그 발이 얼마나 더러워졌겠어요 그 더러운 발을 깨끗한 발을 씻기는 게 아니라 더러운 발을 씻기는 겁니다 손을 씻기는 게 아니라 온몸에 가장 더러운 그 사람의 단점까지도 덮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십시오 야구부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어요 한국에서 아주 권위 있는 그런 기독교 잡지가 있었는데 이 잡지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수백 명의 목사님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제목이 뭐냐 교회에서 제일 목사님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 누굽니까? 했더니 제 1위가 바로 40일 검식기도 한 사람이에요 검식기도 많이 한 사람이 제일 불편하고 힘들게 합니다 두 번째 철야기도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목사님 힘들게 한다는 공통적인 조사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검식과 철야는 개인의 영성을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중요한 것도 이 검식도 철야도 교만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만큼 내가 이만큼 검식하는데 나는 철야 하는데 너는 기도를 얼마나 하냐 이렇게 잣대를 대고 남과 비교해서 자기를 우위한 자리에 차지하려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면 이미 주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거예요 차라리 검식 안 하는 게 좋아 차라리 철야기도 안 하는 게 좋아 그냥 나 못 나서도 겸손히 예수님 섬기고 성도들 섬기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검식하고 철야하고도 겸손할 수 있다면 말할 수 없이 좋지만 검식 철야하고 성경 많이 공부해서 여러분 성경 공부한 것이 교만이 되면 안 돼요 봉사 충성 누구보다 많이 한다고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교만의 도구가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중세교의 성자라 불리는 어거스틴은 기독교의 덕목의 첫째가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으려면 예수님처럼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도 겸손하시기를 추구합니다 성경 많이 읽고도 겸손하시고 봉사 충성 많이 하고 겸손하면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녀를 높여주어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아도 더욱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분이라 하만같이 교만한 자 자기에게 고개 숙이지 않다고 모르더기를 죽일라 유대인들을 다 죽일라 했어요 근데 그 모르더기를 죽이려고 자기 집에 짱대를 요즘 모르면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를 달아놓았는데 그 십자가에 자기가 달리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 덫에 빠지는 겁니다 요셉같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요셉이 어땠어요? 열일곱 살 나의 꿈 얘기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형님들 볕단이 내게 절합니다 해와 달과 별이 형님들 아버지 어머니까지 내게 절합니다 이 털 딱 서군이 없는 내가 제일이야 형님들이 내한테 절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열일곱 살짜리 소년 요셉이 13년 동안 무릎는 구둥에 빠지고 종살이 옥살이 하며 죽을 고생을 하며 연단 연단을 거쳐 겸손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는데 어디까지 높이냐 애국의 최고의 실군자의 자리에 올립니다 바로왕 다음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아무도 해석을 못합니다 술 맡은 가난장이 아 왕이여 2년 전에 내가 왕에게 진노를 입었을 때 보디발 장군 집에 감옥에 있었는데 거기에 한 히브리 소년을 만났는데 꿈을 해석했고 그대로 됐습니다 그 소년을 데려오라 여러분 하나님이 수직 상승시키니까 어제 감옥에 있었는데 오늘 바로 애국의 총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로왕 앞에 서니까 바로왕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 꿈을 잘 푼다 그러더라 하니까 아니올시다 왕이여 꿈을 말씀해 주십시오 꿈의 해석은 요호와께 있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척 앞에 세우고 자기는 그 이름 뒤에 감추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아닙니다 자기가 제일이었던 자기 뽐내려고 했던 그런 요셉이 13년의 연단을 거친 후에 하나님을 앞장세우고 겸손히 하나님 이름 뒤에 자기를 감추는 겸손한 자가 되니까 하나님의 작품이 탄생한 거예요 내가 하는 길을 요호와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를 겸손해할 때까지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까지 연단하시는 거예요 이제 연단이 끝났습니다 됐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국의 총리의 자리로 바로 수직 상승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나의 왕 되신 예수님만 높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십자가만 자랑하십시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과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국에서 큰 자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 했습니다 오늘 마태봉 18장 5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미니 자 여기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게 왜 예수님이 영접하는 것이냐 여러분 제가 그랬죠 어린아이의 가치입니다 Like a child 어린아이는 어디를 가든지 무시를 당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시장에 나가면 시장바닥에 나가면 약장수들이 약을 팔 때 어떻게 해요 막 어린아이들이 애 있고 하니까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는 거예요 너들이 여기 와가지고 뭘 안다고 빨리 가 쫓아내버립니다 어른들이 있는 세계에서 애들이 끼어들면 너 이런 들을 필요 없어 넌 네가 뭘 안다고 무시당하는 거예요 하찮게 느끼는 거예요 귀찮은 존재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존재가 어린아이 소자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 주위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존재가 있다 그 사람을 영접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 나이가 어떻든 관계없습니다 주위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 몫입니다 우리가 품어야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품는 자가 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마태붐 25장 31절에 예수님이 큰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와서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심판의 보자를 펼쳐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가름같이 갈랐다 양은 의인입니다 염소는 악인입니다 그 의인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 주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 주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었다 옥에 갇혔을 때 와주었다 이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한 적이 없거든요 주님 우린 주님 만난 적 없는데요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리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너희 주위에 도와줘 봐야 너희에게 다시 돌아올 것이 없는 자입니다 베풀어 줘봐야 득이 될 수 없는 자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가 반갑게 영접하는 사람이 누구였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상적으로 시위가 높은 사람입니다 나에게 뭔가를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친구가 온다면 반갑게 영접하죠 부자가 온다면 잘난 사람이 온다면 신분이 높은 사람인 대통령 주지사가 온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얼마나 며칠을 준비하겠습니까 멋있는 분이 온다면 내게 도움이 될 사람이 온다면 얼마나 기뻐하게 영접하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거지가 온다면 과거가 좋지 못한 사람이 온다면 부담스러운 낙은애가 온다면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며칠 있을지 몰라 귀찮은 존재입니다 문둥병자가 온다면 내게 도움을 청할 사람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정한 영접은 이런 사람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고 어렵고 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을 대접하고 도와주는 거 내가 베풀어 줘도 돌아올 것이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소자요 어린아이요 그런 사람이 바로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믿으시면 아면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진정한 영접은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천국의 그림자인 교회는 그런 자를 영접하는 곳이어야 된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돈 있고 잘나고 많은 것을 알고 있고 세상에서 박수 받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도 박수를 받는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교회에서 겸손하다면 박수 받고 존귀여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교회에서는 없는 자 무시당하는 자 멸시당하는 자 그런 사람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보다 나은 자를 영접하는 것은 이미 칭찬과 상을 세상에서 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영접하는 것 하나님 앞에 그 상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상 받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는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뉴욕의 어느 지하철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하철 안에 신문을 보고 있는 사람 눈을 감고 명상을 하는 사람 앉아서 졸고 있는 사람 창밖을 내다보고 있는 사람 그저 별 사람들이 다 아주 평화로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전철이 어느 역에 섰을 때에 문이 열리자마자 한 30대가 넘은 한 남자가 어린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리에 앉아있는데 잠시 후에 그 아기가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보채는 아기를 이렇게 얼러보지만 울음을 거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도 그 아기의 울음은 거치지 않고 다 울음소리가 커집니다 주위 사람들이 아주 못마땐 표정을 지은 거예요 불편하고 아주 힘들기 짝이 없습니다 아기 울음소리가 계속 커지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의 아빠입니다 아기를 안고 그냥 눈을 감고 묵묵히 앉아있는 거예요 앤더슨이 화가 났습니다 참지 못하고 그 30대 남자 곁에 갔어요 선생님 실례합니다 대개 아기가 너무 울어대 주위 사람들로 힘들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울음 좀 거치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만 감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 말을 듣자 그 사람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지만 어쩔 도리가 없네요 저는 방금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입니다 한 시간 전에 아기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약이를 집으로 데리고 가는 중인데 엄마가 없으니 울음을 거치지가 않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앤더슨은 심한 충격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원망과 짜증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어요 그 남자의 고통이 자기 가슴에 밀려온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선생님 미안합니다 내가 몰랐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뭐 도와드릴 것이 없나요 그래서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동정어린 눈빛으로 그 남자를 위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지하철 그대로 그 사람들 그대로 남자와 아기를 안고 있는 남자 그대로입니다 아무것도 바뀐 것은 없지만 안목이 달라진 거예요 아기를 안고 있는 그 남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감정이 달라진 거예요 모두가 처근한 마음이 생겼어 한 시간 전에 아기 엄마가 죽었구나 저 딸라고 보채는데 안고 있는 저 남자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가 몰랐구나 몰랐구나 그렇습니다 알고 나면 이해가 됩니다 그 사람의 사정을 알고 나면 불쌍한 것입니다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불쾌하고 짜증스럽던 생각이 바뀌어지는 이 세상에 밉고 불쾌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닫혀있고 삐뚤어졌기 때문에 미운 사람 불쾌한 사람이 생길 따람입니다 우리 눈이 고쳐지는 기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주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알고 보면 불쌍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가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영접해야 될 작은 자여 어린아이입니다 주님께서 내게 사랑하라고 명하신 어린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듯 그 사람을 영접하여 천국에서 큰 자 우리 주님께 사랑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서 큰 자는 실족해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봉 18장 6절 7절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하면 차라리 연자멧돌을 그 목에 달려오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 오는 것이 나은이라 실족해하는 일들이 스물리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어린아이를 무시한다 무시를 넘어서 실족해한다 이건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여기서 실족해한다 하는 말이 헬라우로 스칸달리죠 이것은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다시 올라오지 못하도록 함정에 빠뜨려 버려 한 영혼을 함정에 빠뜨려 영적으로 실족해해서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길을 막아 놓았어요 그렇다면 연자멧돌 사람이 돌리는 맷돌이 아니라 소와 나기가 돌리는 무겁고 큰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차라리 나았다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음이 작은 한 사람을 영적 실족시키는 것 정말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2절에 한 번은 사람들이 예수님한테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은이 된 사람 데려왔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었는데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예수님 무조건 죽여야 되겠다 이 바리세인이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여러분 눈물고 벙은이 된 자 어떻게 고칩니까 어떻게 소경이 눈을 열게 됩니까 귀신 들려서 눈물고 벙은이 된 자를 귀신을 쫓아내니까 치유가 되었으면 기뻐해야지 알면서 저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 알면서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 저자가 발새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 쫓아내는 거니까 믿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 예수가 하는 말을 듣지 말라 예수가 하는 말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그의 했던 모든 말을 다 부인하는 거예요 모든 행동을 귀신이 하는 것으로 그렇게 뭐라고 예수님께서 화가 난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리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바로 성령회방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 세운계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죄 모든 실족해하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사람을 영적으로 미혹하는 죄라는 거예요 반면에 작은 자 하나를 잘 돌보고 영적으로 성숙되게 만드는 자는 이 땅과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실제로 작은 자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입니다 학생들입니다 교육부에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돌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가 있습니다 나이는 많은데 아직 믿음이 여려요 교회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잘 돌봐야 됩니다 상처받지 않도록 믿음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오하이오주의 작은 마을에 니띈스라는 윤주일학교 선생님이 계셨는데 이 니띈스는 29살 때부터 9년 동안 4명의 어린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시골 마을이니까 아이들이 얼마 없어요 조그마한 마을의 교회에 4명의 아이를 9년 동안 한 사람이 가르쳤습니다 기도하며 정성을 다해 말씀 준비하고 그 아이들 집에 신방을 하고 아이들이 이름을 불러가며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양육하고 제자훈련시키고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1924년 니띈스 교사가 74세가 되는 해 크리스마스 축가장을 받았는데 4장의 축가장에 왔습니다 한 장은 현직 대통령으로 붙어온 겁니다 또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붙어온 겁니다 또 한 장은 워싱턴 DC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 워싱턴 장로교회 단임 목사로 붙어온 것입니다 네 번째는 바로 전직 대통령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네 명이 모두 니띈스 교사가 9년 동안 가르쳤던 네 명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아무것도 모르고 철부질할지라도 그 아이 속에 위대한 잠재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믿음으로 약한 사람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아직 믿음이 적고 여린 그 사람들 상처 주지 아니하도록 내가 멸시하고 무시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 생각하고 겸손히 돌볼 수 있고 존귀여기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광스러운 교회 이 땅의 큰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어린이같이 겸손한 신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작은 자 한 사람을 귀하게 영접하는 교회 작은 자 하나를 실족시키지 않도록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두고 뜨겁게 사랑으로 기도하여 예수 제자 만드는 성도가 되어 우리 주님 앞에 사랑받고 천국에서도 모두 큰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한 명의